지난주 부산시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과 인접한 부산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동 대응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최근에 언론에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처리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일 결정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실제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일본 정부가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오염수 방사 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특히 삼중수소, 트기충 같은 경우에는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방출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처리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실제 이제 국제적으로 최근 아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동북아 주변 국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량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광역의회에 이어서 기초의회까지 부산 시민들을 대표해서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네. 일단 시민사회 단체들도 안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이 저희는 이제 모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정부 차원에서 국무처변실에 TF팀이 구상되면 이제 의견 조율을 할 거고 일본 정부에도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실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희 의견이나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방류 결정은 반대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자치구들끼리 같이 함께 공동행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의회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함께 공동행보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만약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뭐 특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같이 공동행보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원명숙 금정고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